다음은 동양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1월달 동양생명 내용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11월에 주요 상품 라인업이에요 먼저 종신, 전기보험, 그리고 알트플러스 종신보험 간편한 알트플러스 종신, 내가 만드는 유니버셜, VIP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건강보험, 유 내가 만드는 건강, 간편 내가 만드는 여러가지가 있고 두달전에 9월달부터 비히트를 쳤던 치매간병은 동양생명 이것도 매우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양준서님 동양생명이군요 맞아요 빨간패님 보호막님 고혈화 진단 브이로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라크님 보호막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아프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자 실속 하나로 안보험이랑 급여, 실손의료비, 갱신형, 그리고 어린이 건강보험, 꿈나무, 우리아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11월달 주요 내용이에요 10월에 판매 동양으로 보는 추천플랜, 기록적인 메가히트, 치매간병은 동양생명, 재가급여는 특히 싸여, 여전히 매력적인 노치원 그래서 우리 6등급은 아니고 인지지원등급시에 노치원, 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센터 가면 매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거 구간이 명강이다 3대 진단비는 역시 동양생명 합쳐보면 더 싸여 유, 내만보, 3대 진단비, 잔바람이 불면 부정매, 심장질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유, 내만보, 심혈관, 집중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메가히트에요 남다른 노치원, 수호천사, 치매간병은 동양생명이죠 자 걱정되는 치매, 노치원보장으로 뜬다 천만명, 실버시대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에요 치매 환자수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구요 당연하죠 고령화사에 자 노치원, 노인들이 다니는 유치원인데요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인데요 노치원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5050개 자 사년간 노치원수가 1800개에서 사년간 유치원수는 456곳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점점 노치원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8월달, 9월달 5만건 이상 올초 41억을 돌파했어요 치매간병은 동양생명 그래서 치매간병은 동양생명 자 판매순위 1위는 장기요양재가급여에요 2순위는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가성비 대비 저렴하죠 이 두개만 가입해도 나쁘지 않아요 세번째로는 보험료 납입면제 네번째로는 장기시설 그 다음에 5위도 장기시설 1,3등급, 1,5등급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1호 등급 위주로 판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재가급여 1호 등급 보험료죠 특히 많이 저렴해졌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양생명, 재가급여 보험료는 거의 재가, 시설 100만원씩 같이 늦게 되면 여성은 남성보다 거의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요 왜냐면 평균수명이 더 남자보다 오래 살고요 장기요양 등급 받을 확률은 여성분들이 거의 70% 남성분들이 2,30%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7만6천원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도 보장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저렴하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4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신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언제까지 들지 모르는 노치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죠 그래서 1등급도 5등급, 인지지원등급도 5만3천원 일반 대상자는 거의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8천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다 자 1일 8천40원, 21일을 곱하면 거의 16만원 정도는 본인부담금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돼요 납입을 해야 되고요 간식비, 식대는 별도예요 그래서 1일 2간식, 22간식 하면 만원 곱하기 21, 그러면 20만원 결론은 한 달에 36만8천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36만8천원, 이 생돈이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매 플랜, 노치원 130만원 플랜인데요 동양생명, 남다른 노치원, 데이케어 센터예요 매월 100세까지 130만원 받으려면 주야간보호센터 30만원, 재가급여 1등급부터 5등급 100만원 남자 50세 기준으로 55,058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대 150만원, 최대 150만원 넣게 되면 7만4천원 받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납입면제 특약이 넣으면 차후 보험료는 안 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동양생명, 남다른 노치원이죠 데이케어 센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계약 사망보험금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주야간 30만원 그리고 장기요양생활자금 1호 등급은 20만원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100만원 이렇게 전부 다 넣으면 7만4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황금률도 20년 뒤에는 일부 지급형으로 가입하시면 100%예요 100% 그래서 해양금 일부 지급형이 일단 미지급형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만 황금률은 미지급형은 50% 일부 지급형은 100%예요 하지만 보험료가 뭐 만원, 1, 2만원 채 안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미지급형 50세 기준으로 6만7천원 그리고 해양금 일부 지급형은 12만원 보험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60세도 역시 보험료 차이가 순수 해지했을 때는 황금률이 없고 20년 납입기간 끝나면 50%만 받을 수 있는 일부 해양금 미지급형은 10만원 여성도 남성은 11만원 근데 일부 지급형이랑 그 다음에 해양금형이랑 거의 만원 차이밖에 안나요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도 봐보시면 남성들 네, 미지급형은 6만7천원 그 다음에 일부 지급형은 7만4천원 거의 8천원 밖에 차이 안나잖아요 네, 이렇게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성은 그나마 한 한 만 뭐, 만오천원 네, 만오천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고민을 한 번 정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압도적인 판매량에 노치원 보장 100세까지 노치원 월 150만원 보장에 완납 시점에서 100% 이상의 해악 황금등까지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더 저렴한 재가 시설급여 보장 비교해보면 더 저렴한 보험료로 1호 등급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40세, 50세 얼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준비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양생명은 또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있는데요 인수가 좋아요 그래서 머리 뇌만 보기 때문에 암기왕력자 정의외과 심장질환 혈관질환 만성질환 만성염증성 장질환 자가 면역 이런 모두가 고지하고 가입하면 돼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아닌 뇌영양제는 건강식품으로 복용했으면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인터넷몰이나 홈쇼핑 하지만 약 처방받고 의료보험 적용이 됐다 고지하고 가입하면 거절이다 자 수호천사 치매간병은 동양생명이죠 100세까지 데이케어 노치원에 가면 월 한 번만 가도 30만원 최대 80세까지 해완급 미지급형 일부지급형 표준형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업계 최저 수준의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66세 이상은 가입 인수가 완화가 됐어요 특약별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자유설계 수호천사 내맘보죠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그래서 보험료 납입면제 소외감 암진단비 허혈성 내열감 이런 식으로 3대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보험료도 암소외감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타사에 비해서 3대 진단비도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동양생명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 유병자 간편 3호 5도요 3만4천원 타사보다도 몇천원 A사보다는 거의 뭐 만천원 정도 워낙 큰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심장을 멈추는 부정매 특히 추운 날씨에 많이 심장은 전상적으로 분당 60번에서 100번 하루에 10만번 뛰는데요 규칙적으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맥박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부정맥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거의 다 2천만원씩 나왔는데요 손해보험 생명보험 내가만보 아니면은 저기 동양생명은 천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는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좀 많이 저렴하긴 하네요 요런식으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구요 자 50세 남성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부터 3인실 20만원 10만원 상급종합 1인실도 20만원 10만원 갱신형 간병인도 15만원 5만원 10만원 요렇게 가입하셔도 50세 남성 기준으로 전부 다 넣으셔도 2만 7천 8백 14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간병인 사용일당 1인실 입원비 비교를 해도요 타사량 15만원 기준으로 무려 20만원짜리 나왔지만 그런 형평성이 안되다 보니까 15만원 요한병 5만원 간호간병 10만원 상급종합병원 다 넣으셔도 역시 보험료가 지금 타사 대비 매우 매우 좋고 보장 내용도 좋습니다 자 수술보장 주요티자약 내맘보 한 번에 질병수습이 백내장 대장공중 제외된 질병수습이 상급종합병원 백내장 대장공중 제외된 상급종합병원 내열관 허혈성 통풍까지 치매간병원에는 1인실까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넣으셔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월달 추천 플랜이죠 주계약 암 유사암 갑기영제 고해감 내열관 허혈성 진단비 다 넣고요 1인실 3인실 입원비 까지 다 지금 다른 상품으로 해가지고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일단 추가적으로 종합병원 1인실부터 3인실까지 종합병원 1,3,2실 유안병원 제외 유안병원 간호간병 이렇게 다 넣으셔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거의 3,4만원 여성도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뭐 단기나 종신보험인데요 알트플러스 특히 아까 하나생명은 뭐 표준은 122% 그 다음에 간편은 121% 라고 했는데요 동양생명 일단 첫번째 카드납입이 되고요 카드납 자동으로 카드 포인트도 살리면 되고 두번째는 124% 에요 네 그 인수조건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어 단기나 종신보험 그래서 10년 해양환금이 124%다 네 간편은 좀 더 1,2% 떨어지고요 그래도 하나생명 122% 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간편심사 네 그래서 지금 3NO 그래서 3개월 이내 의사소견 네 5년 이내에 암만 암만 확인해서 123%로 매우 가성비 있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어 10년 동일시점에서 124% 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거 3년간 3.1% 예측 엄리 네 이렇게 해서 1억 이상 그래서 동일 금액 나비 7년 10년 나비 배수 때 보장자산 사망보험과 시간이 지날수록 해양환금 요건 충족시에는 10년은 무조건 버티기셔야 나비 면제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황금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 지금 7년 뭐 5년 아 5년짜리는 없죠 동양생명은 7년 납입하고 3년 거치하는 다음에 내가 돈 쓸 일이 없으면 일단은 그 이후에 찾으셔도 계속 황금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렴한 보험료로 10년 후에 해양환금 두둑하게 124% 거기다 카드 납입까지 그래서 일단은 동양생명 지금 이제 이렇게 천만원 이천만원 오천만원 1억 플랜 요거는 뭐 우리 반가슈랑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많이 이런 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카드납입 CDDLS 그래서 초회보험료도 신한 삼성 현대 BC KB 다 가입이 되고요 롯데 우리카드까지 보장성 한에서 계약자 카드만 돼요 피범자나 와이프로 바꾸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가족이라는 등본 이런 게 있으셔야 되고 또 설문지에 가족이라는 것도 쓰셔야 나중에 계약자 카드가 아니고 가족코드도 가능합니다 가족카드로 도양생명 보험금은 지금 1일 이내에 가능이 되고요 보험금 리스트 리스크 탐지 시스템 그래서 여러가지 도양생명이 보험금을 착실하게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